자 용과 같이 제로 맹세의 장소 시작 이거를 1편부터 했었는데 그때는 일본어판 이었어가지고 성성 되게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어판이라 대사집혀놓고 열정적으로 했었지 이걸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예 10주년 10주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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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과 같이세요. 맹세의 장치. 유가 보탈. 어 네트워크 모드라는게 있네? 설정. 설정 한번 볼까? 팁 표시. 미니맵 표시. 미니맵 표시는 있어야지. 줄거리 설정? 아. 트램표현. 트램표현. 많음. 많음 없어? 보통이랑 약한뿐이야? 트램표현. 화면 개조 설정. 명모세. 넷. 네트워크 뭐지 이거? 다운로드 이거. 오오. 이런게 있어? 랭킹워크. 아 이런거 싫어. 그냥 한번에 동그라미 누르게 해주지. 저거 언제 읽고있나? 아 저장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보구요. 이런거까지 하나하나 저장할 필요는 없는데. 궁극투기. 해석. 음. 2인용 대전 미니게임이 있네. 오. 자 시작. 액션에 자신있는 분께 권장합니다. 하드난이도. 표준 난이도. 노말. 액션에 자신없는 분이나 용과가 주시를 처음 접하는 분께 권장합니다. 2인. 하드지. 남자는 하드지. 저런It. även Mental Land. 15 body handling. 키려요의 인생은 하드하니까. 하드. 강력이 inventory. 이게 왜이래. 이런거에 가장 많이 고쳐서. 퀴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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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역에 싸우는다면, 상대방을 선택해... 와, 목소리. 뭐야, 지금 시비 걸었다고 돈 삥 뜯고 팬 거야? 키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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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런 시간에 사스비로 깔고 탁시를 잡아먹지 않으니까 야..뭔.. 좋으니까 약불내야.. 아..뭔.. 아..뭔..뭔..뭔..뭔..뭔..뭔..뭔..뭔.. 아..뭔..뭔..뭔..뭔..뭔.. 아..별론데.. 98년이 일어났다? 88년? 아..뭔..뭔.. 아..뭔..뭔.. 아프면 집에 가서 약발라 임마 아..뭔가 잠깐만 그래.. 또 빛을 거른 거야! 싸움이야 쟤, 형이.. 이제 하하하 안,이거 belonged? 한번 더 주지요!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잇라! 저 사야! 저 사야 나! 저 사자! 저 사야! 저 사야! 손이 너무이 없어. 고맙습니다. 뭔데? 왜 흑백인데? 뭔데? 용과 가치가 왜 이래? 사채 빌렸어? 필요? 사채 빌리면 안됩니다. 진짜 안됩니다. 약속의 1% 고고루 그렇다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하잖아 아니, 그렇다면 이 자랑이 정식의 이 자랑이 이거 그냥 비주의로 받아야겠다 평소에 이런 비주의로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비주의로 받지 않으니 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람한테 패고 80만원 흠 근데 만약에 돈을 잃어버리면 남아있는건지 30만원은 간단하게 30만원? 그걸 빌려줬어? 예 30만원 빌려줘서 돈을 해소해왔는데 5대5라매 근데 왜 팔만낸죠 이하얘씨 산수 이상하게 하는데 이하얘씨는 약자에 일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많은 돈을 벌어라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만 아, 나 그런거 좋아하는데 맛난 요리 배송이 먹고 이쁜 여자 마음대로 아, 좋아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지 약자의 수능이 없네 행복한 인간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지 우리에 와서 더 좋은 선택은 아닌데 응? 3년 전에 그 말 듣고 싶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모르겠는데 하지만 한 번 고구동이 된 건 시간을 마키멓게 됩니다 그것이 답변입니다 야쿠자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겠지 이때의 치료는 약간 이상한데? 알겠어 기분이 바뀌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세요 그럼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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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포 그니까 저 너무 regeneration 네 네 둘 이중 Ele 그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의 이름이었나? 제1장 술잔의 규칙 아 맞아 윤과 같이는 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지 아 로딩이라니 세상에서 제일 지루한 학교 로딩 중 이 시키 724162 아 724162 뭐하고 있어? 나니 나니 나나 나니 요 나니 요 26 아닌데 나니 요 256 나니 20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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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니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뒤에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응? 어? 고..困ります 간편해 안 돌려줄 거잖아 내가 지금 안 돌려줄 거잖아 괜찮으세요 빨리 꺼내줘 누군가 도와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어디 야쿠자 거리에서 지금 삥을 뜯고 있어 뭐야 질라 빠지게 있어 뭐지 야쿠자 야쿠자 이런라 야쿠자 야쿠자 나 나 나 나 이곳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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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라이시 거리에 날라리 양키 마치노 양키인가? 알았어 알았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떼! 하나 둘 셋 오케이 PC 골로 하나 빵야 아 맞아 잡기 있었지 싸움 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건방진 무리를 잠시해 주십시오 맞아 네모 세모 등룰 등룰 네 집시 반격으로 해나섭니다 그래서 근성 반격이라고 합니다 근성 반격이래 또한 적을 다운시키거나 격파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 아니죠 근성 없는데? 맞으니까 겁나 많이 짜는데 양키 양키 한 명 잡았는데 왜 소지금이 3만엔이나 늘었어 이리와 이렇게 맞을게 아 맞아 용가가치는 잡아가지고 벽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면 모션 있었는데 원래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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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도망가 맞아 인마 나 10%때만 맞아 15만엔? 뭔 양키 들이 돈을 왜 이렇게 만들고 있냐? 오오오 아 역시 버블경대 아 힘들어 니시키 아 니시키야만 이 배신자 이 배신자 이 배신자의 예예 6만여 동성에는 직계에 도지마저 도지관 니시키야만 아랑 네 逆だ。 俺が長くはねえからこうやって時間潰してたんじゃねえか。 暇つぶしにケンカって。 おとなしくヘルスリでもいけってろ、ガキじゃアルメージ。 興味ない。 相変わらず硬いねえ。 まあいいや。 とりあえず飲みに行こうぜ。 久々にオールで付き合えよ、な? ああ。 あの。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ああ? いや、えっと。 こ、このたびはどうも。 お日がらも良く。 行くぞ、ニシキ。 あ、ニシキね、ちんっちゃこんなやがった。 ずぼ。 お。 まぁ。 かさといざこちらに来ましたか? パンセーを言ってくれよ、 そして、isson speaking脅制 interestルのおまけ。 ここにはもう一回転聴かと言う praticitiesか。 おわのお前には、 お前には pow。 あまり一歩の役産だよ。 今日の作戦いも終わモッキですよね。 簡単に火惑だよ。 카자마가 두목이었지 흠 그럼, 그 미소나시로 갈아입니까? 너희도 가만히 50만원의 숱으로 입어봅시다 이러면, 여느님의 옷을 입어봅시다 너의 옷은 다르지만 카자마의 아버지들은 항상 쥬미나 옷을 입고있어 넌, 그 사람은 그녀의 여성이래 도우지마 그녀의 넘버2이잖아 안데벨까지 가면 그것도 수용할 수 있으나 국동商売에 있는 정도는 미애가 필요합니다 넌 최근 그녀의 차량을 구매했다는 건 미애의 이유가 이 그녀의 라이터도 내다 빨리 보내줘 미애가 필요한다면 미애가 필요하네 야쿠자는 허세가 미덕이야? 가짜구만 아냐.. 내면이 중요한 거야 핑크돌이 이리와 오, 이리와 자, 이리와 이리와 우선, 이리와 위험한 곳 상라, 이리와 아... 이 마치에서 죽는 건 이 말이야 귀여운 여대생이 있다고 해서 따라오면 아줌마 투생이야 아.. 물욕봐 진짜 괜찮으셨다 지금의 모습은, 내가 실제로体験을 했다고 생각하네 그래도, 오늘은 내가의 오고리야 너희도 또 즐거워 뭐야? 왜 골목길로 들어가? 이 자식이고? 아 내가 굳이 안 움직여도 되는구나 아이 뭉치한 녀석 아랍이야? 뭐야 싸움이야 나도 끼워야지 뭔데? 술 취한 거 아니야? 중요한 얘기 뭐하는데? 꼰대라니 군방지 어 밀쳤어 선빵 아 때린다고? 굳이 때려야돼? 야 이때 키룸 막 나왔구만 뭐야? 니네 둘이 파티 쪄서 때리는거야? 지금 나를? 히트게이지 아 히트게이지다 히트게이지는 기어 퍼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저게 공격을 맞추면 게이지가 쌓이며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에 담긴 원피스냐? 아 맞아 아 이 특수연출에 기어가 있어야 되는 거였구나 아 이씨야 이 자식아 별데 이게? 아 아론과 왼쪽 그걸로 그걸로 이걸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 뭐야 맞잖아 이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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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야ullah 취객 잡아서 10일만에서 번거야? 에헣 healing 수지 맞는 맞gest? 이 자식들이 이제 술 깬 척 하는거 같은데? 뭔데? 왜 화해모드야? 이 자식들 아까 한 대 맞았을 때 이미 정인님 차렸었네 이거 달성모노에 대해서 달성모노에 있는 미션을 달성하면 컴플리트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션은 일시정지 메뉴에 달성모노 강목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도중에 자연스럽게 달성 가능한 미션부터 의식적으로 플레이해야 달성 가능한 미션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지는게 있고 일부러 따려고 노력해야 따지는게 있다 거리에 있는 신사 절에서는 수집한 컴플리트 포인트를 배상자 교환 가능한 컴플리트 포인트 교환소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쉬의 지속시간이 늘어나거나 배틀에서 입수 가능한 돈이 늘어난 등 좋은데? 모아야 되겠구만 또 뭔데? 외국인 외국인 음 아 스카웃하는구만 또 제페니즘 마피아 네 무툭 파보이? 뭐? 뭐라는 거야 헤이 웨이트 아 그거구만 이거 돈써가지고 스탯 올리는 그거구만 공격력 같다 그 공격 으이 아 맞네 능력 강화 어 요번엔 좀 복잡하구나 이야 스탯 올리는데 겁나 비싸네 뭐 스탯 올리는데 1억 진짜 버블경제는 다르구만 1억 와 말도 안돼 아 스킬 이렇게 올리는구나 동그라미 버튼을 꼭 눌러서 너무 비싼데 이래서 돈을 많이 주는구만 굿나잇 보이 오지랖 넓은 아저씨구만 자 이끌까 빨래 좀 가자 좀 마테요 왜 저 또 마테요야 빨리 가자 난 빨리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고 야 거리에 네온사인 참 많네 에로 에로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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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확인해보았다 이식이야마 군 못생겼어 여자들 못생겼어 여대생 호스테이스 마독카랑 유이 마독카? 마독카 응? 네, 포케벨을 끓여서 전화해 이번엔 언제 오직에 왔어? 오늘... 후회에 얼굴을 드릴게요 정말? 무슨 말이야? 내 말에疑은지? 응... 믿고 싶지만... 흠... 흠... 용돈 4만원 네네네네네 하지만 그렇군요 여자와 관계 유지는 개 뿔 괜찮나? 형들의 형들은 기본적으로 여자에게 못해 너희 형들은 야쿠자에서 봤을 때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뭐야 그래서 형들과 함께 여러 여자를 데려가면 그것만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형들은 우리의 형들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店은 여기다 이런 곳은 여러분이 어? 저 아저씨 DC 김유식 닮았다 그랬어요 너는 비교하고 싶어 나는 없어졌다 정말 알았다 너는 섯수력이야 분명히 인해 너무 걱정하니 너는 이 사회에서 만 가만히 있어도 좀 봐야 할 거야 그렇다 아니 근데… 맞을 características いやいや。もしかしたら、おめえは今のままでいいのかな? ん? それは、同島組の方が格は上だけどさ。 妖精よ。おやしさんに考えがあってのことだ。 まあ、そうだな。 おやしさんの話はもうやめだ。 カラオケでもして、パッと騒ごうぜ。なあ。 うん、わかりました。 今日は、とことんつきょうぜ。 あ、あなたは忘れたんだ。 あなたは、また・・・? カラオケの作戦です。 歌ってたくさんのチームを入力すると、 リズムアクションのゲームがいいの? あなたは、カラオケのコンを入力する。 あなたは、次のテープルでのテープルでの人も、 무난한 열정적 두가지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고득점을 누르면 열정적? 고.. 열정적으로 가야지 터치패드 클릭 아.. 의미 없네 터치패드는 어.. 핸버린 추임새 마라카스 손박자 오케이 해보자 자취몰트 심판 바보같이 어.. 노래 좋은데? 호리 리오스케? 아 뭐야 저 색 하하하하하 아.. 노래 좋구만 オーシュー 波そびれた We are bad boys 悪に残されたのという名の Justice Break in the law Break in the world 壊せ 切り裂け tenderness For break in the world 六方天章じゃ縛れない ハレンブンしさ 振り上げた 握り拳が俺たちの 回は 速度が bass 速度が速度が速度が速度が速度だ 高いな 足で 押さない 上昇 疲 fal もう遅い 頭の足に レトライはетыierto 아... 아, 다시 또 대화냐? 아... 사는 놈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 끝나면 일어나야겠다 충제래되, 키우 그 이유는 너리 너리였다. 평소에 숨어있고 연습을 할 수 있겠지? 나아? 나아? 요새야... 그 이유는 없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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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이 초반이라 그러는데 너무 말만 많이 나온다 못올라가? 이런 또 대화야 게임 시작하고 한 30분 넘게 대화가 깜짝 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 안녕하세요 독자 입니다 큰일 기주 라고 양키 주제에 이 자식들이? 어? 뭐야? 아 타겟팅이 없냐? 자 일로와 근데 맞아 이 녀석! 아 아프겠다 아 진짜 아프겠다 아 아저씨 병원 가봐요 아 아프겠네 죄송했습니다 야 돈 좀 없냐? 어 뭐야 삥 아 뭐지 병원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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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게 있구나 오 좋은데 더럽지 가사 빨리 13만인 있는데 택시비는 470인밖에 안돼 좋은데 이럴 거면 차 사는 것보다 택시만 타고 다니는 게 낫겠다 동성애 질게 도지맞죠 사무소 꼬대와야 뭐 감옥 같다 사무소가 아 그 3명의 간부약에 진짜 진짜 얼굴에 야쿠자라고 써놨네 진짜 못되게 생겼다 진짜 못되게 생겼다 1,4KG 카무로초로 찾았다 쟤 야 야 그는 일본 연예인중에서 봤는데 이란아 씨 아니 난 안죽겠는데 아 이거 모함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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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아니 하지만 그러나... 잠시만요. 내가... 안심해봐. 상담사는 상담사야. 7, 8년을 썼으면 고타가 담아라. 아... 뭐 말해 이것들아 몸이 납치고 빨리 하.. 참.. 앞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야쿠자가 오이 게리야 오해.. 요리니요떼 그곳에 왜 그곳에 왔을까? 응? 마세가.. 카즈마 카즈로는 시지 그니까.. 오얏쌈의 시지 왜 오얏쌈의 이름이 나왔을까? 듣고있다.. 아니야 이 새끼들아 좀.. ㄷ.. 에이.. 언총???? 언총?? 눈총 쏜적도 없는데? ㄷ.. ㄷ.. 本当ですか。 本当に、どんな話をしているのか。 俺は銃なんか持ってません。 俺は銃を読んで白切りつもりってか。 見つかったしたが痛みつけられた後、 とどめに頭を打たれていた。 殺はまだ公表していないかな? 本当ですか。 その話。 날은 내가 뺏어진 것 같아 그건.. 만약에 죽을 때 내게 죽을 때 그냥 죽을 때가 돼 진짜! 만약 그 말은 정말 진짜로 너가 누군가가 죽였을 때 응? 네 내가 내가 쥐을 때린다고 말했을 때 정말? 난 왜 이렇게 말할까? 何이 맞나? 嘘に決まってんだろ? 따구 笑いしやがって てめぇ みてえな下っぱはめて誰が得するってんだ? 多く acrosses キリー もう一度聞くぞ 何でわざわざあの場所で 騒ぎを起こしたんだ 金貸しからの指示だったんです あの場所に相手を呼び出すから 조금씩 고통할 때, 돈을 구입해 주시옵소서. 지금 말한 건, 정확하지 않네. 그러나, 돈을 갚아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가 그 죽음에 관계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곳은 곳이다. 이 곳은, 그 일에, 시시오가 되어있어 도소로야 굳이 아내기 콧다 에어 히토르 아니 셋이랑 맞짱 뜨면 안되나? 이길거 같은데 늙어서 둘이서 얘기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영문을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신형이 있는 곳은 그곳은 일반적으로 칼이의 공포 억은한 도지 너희가 따라서는 도시마 부산과 우리의 이는 히토르 그녀의 칼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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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땅을 먹으면 뭐 빌딩이라도 세울 수 있어? 그 땅을 찾고 있는 것들은 그 땅을 찾아야 할 수 있겠죠? 그 땅을 향해 주신 모든 것들은 나의 질을 기능이 많고 정말 고맙다는 말은... 하지만... 어떤 관계가 들어간다? 하하하하하하하 그냥 하나의gesetz을 느낀다는 뜻인가요? 일단 한 번만... 그래, 덧붙여... 월영 집 중아리가 내가 사이 있는 걸... 데이트가 내 엮어라 하려니... 그 앞의 얼굴은 너무나 모르겠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월영의 의장님은... 의장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지만, 그 원의 한 대장에 있는 곳이 있었을 때, 그의 주인은 이스라엘과 문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그의 말은, 그 이스라엘이 아는 그의 아이들에게서 그 이유는, 그의 이유가 있었을 때, 그의 일을 죽였다니? 그의 영양은 없습니다. 조직이 의리가 없네 드럽구만 사찰한 거 한번 더 미워zip 잠시 후 저도 당신은 미적이다 자나게 부담할 수 없는 부담 위원장에 핵심으로 이런 거지 이런 거 너무 귀엽네 이런 거 간신히 육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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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전 1년 전 1년 전 1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아 지지 생명도 망해 났어 2년 전 4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3. oat 2 2 3 3 오늘은 야쿠자한테 부탁할려면 돈 줘야지 누군데? 제자? 제자? 몇시 막 나왔는데? 어? 가만 안 있으면 어쩔다고 이 브루노를 상대로 이긴 녀석은 아직 없어 다치기 전에 돈을 내놓는게 좋을걸 아따 가짜다 진짜 응 자신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자신있지 흠 사람 말 좀 들어봐 흠 흠 하하하하 아 이거 그거구만 남이 싸우는거 보고 기술 배우는 거구만 꼭 썬가보네 움직이는게 위빙 봐 오오 오호호호 오 잘 싸웠는데 아저씨 깨달은게 있구만 이제 하하하하하 그래 이그지 좋아좋아좋아 1-2편은 저런거 없었던거 같은데 나중에 추가됐다더만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 느낌있어? 하하하하 아 벌써 지쳤어? 아저씨? 이제 내가 해야돼? 야 아까 피 났었잖아 피 어디 갔는데? 아 러쉬 스타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러쉬 스타일의 특징 중 하나는 X로 구사 가능한 해피인거 스웨이를 연속 사용하여 스웨이 연속 해피로 공격을 피하면서 일방적으로는 데미지를 받지 않고 어 이 자식바라 아 아 오 좋은데 어? 아 러쉬 스타일일때는 이게 없구나 어 잡기가 없구나 러쉬는 별론데? 야쿠잔데? 뭐하는 자식이군 동문크레디트? 아 브루노가 져서 걔가 이제 백만원 대신 갚아야돼? 와 이런게 어딨냐? 아 불쌍하네 저 줄걸 그랬나? 어이 박허스라 부릅니다 직업이 밀어넘어뜨려 보슈 쓰러뜨려 보슈 아 아 뭔지 알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나옵시다 음 음 음 탕탕건 거리고 있어 재밌는 아저씨네 음 도문크레디트로 가라 갑시다 빨리 스타디따 갑시다 음 스티미나 늘려야 되겠다 나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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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자식들 infin Is 날래요 여기서 뭐하는 거야 가iot 오오 괜찮은데 오케이 10만엔 아 돈벌기 쉽구만 버블경제 참 좋아 나이스키 미니맨 왜 띵거리는 뭐지 이거 쟤 뭐 적있다는거 아 계속 싸웁시다 검정 1색의 남자 후회할텐데 마샤이 자식아 어 뭔네 이거 아 끝이 아니었어 마샤이 자식아 아 얘네 왜이렇게 돈이 많아 79만원이나 줬네 돈도 없니? 얘들아 난 아직 배가 없다 아 아 뒤집어졌네 300만원이나 하던데 왜이렇게 안하는거야 메일이 준비해서 다시온다 이 근처에 편의점 없나? 편의점 이제 못들어가나 전혀가지고 아 지금은? 흐허 흐으이 memorial 저구촌 저구촌 오오오 근데 버블 경제인데 음식이 싸다 400엔? 아 음식 퀄리티 보여줘야지 보독한 미식까보다 덜어둔 음식 퀄리티를 보여줘야지 탑판 10원 다 보여주던데 편의점 가고 싶은데 CP를 변할 수 있다 아 천사 미인 마담이 경영하는 개이빠 개이빠 어 뭐야 안돼 아 알아서 알아서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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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지 엄마 좀 더 먹고 봐라 오오 약국 들어갑시다이 아저씨 약국 줘야 체력과 히트게이지 야 음식에 400엔밖에 안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 여군 이게 얼마나 회복되는지는 안 알려주나? 응 3개 정도만 사보자 혹시 모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도모 설마 게이머보다 설마 게이머보다 뭔데 이것들 왜 왜 그렇게 맞이하는데 내가 내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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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쯤 죽이는 거 훌륭한 대화 수단이지 아... 그쪽은 불쾌한 것 같다 자신바라! 친비라! 아 지도 친비라면서 허 참나 어? 안 넘어져? 자식아! 올라가 내려 놔 내려 놔 죽다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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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자식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이자 자식아 일어나 인마 일어나 인마 하... 세구만 역시 키루야 그중 여기 총 들고 있어 진정해 내려놔 얘기만 하러 온거야 가만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시 일어난 시간이야 왜 우리를 잃어버렸어?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이! 가까워! 쏠꺼야, 설마 아, 알았다 전부 얘기해 그래서 좀 기다려! 얘기를 합시다 왜? 누가 부탁했네 와아 악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거 마사카 아마도 염타가 오래요 무슨 일어난데? 네 사장님 응 으.. 기리유 넌 무슨 일을 하고싶어? 응 사츤에 직수료에게는 말 드릴 텐데 넌 미처에 더 이상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미쳤나 아저씨 선빵 부하한테 아.. 약간 남아있었네요 현재로서는 가기의 짓기입니다 한 번에 죽었지만 회사님 좀 꺼내려도 될까요? 이 어른들 이 어른들에 바다에 전혀 죽었지만 그.. 그.. 이제 대화해봅시다 주먹으로 내가 싸우기 전에 담배 피우라고? 뭐냐 싸우기 전에 담배 피우라고? 굴복을 써주고 치는거 아냐 이거? 아니네 weg 梅座 それ いい機会だ おまえとは一度 腹割って話してえと思ってたからよ オメえと西木屋は 孤児なんだってな。 風間の頭がやってる施設の手なんだろう。 確か、ひがわりとかいう養護施設だ。 極童なんてまともに育った奴の方がすくめえ。 孤児だからって恥じる必要ないぞ。 ただな。 風間の頭もえげちねえ真似をするよな。 どういう意味ですか? 拾ってきたガキに育てた本着せてよ。 今じゃ立派にあの人の玉よけになってるじゃねえか。 おめえと錦山。 頭のためなら命も惜しくねえってよ。 これはこの人の人に行くの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はこの人に行くのじゃないですか? それぞれ本台に入ってもらえますか? クズエの兄弟。 あんたの話はさっぱり酒がない。 あんたの話はさっぱり酒がない。 ひがわからない。 ひがわからない。 話はしたな。 それさえ手にするや。 俺が次の若頭。 同島組の後目を。 だがそのために必要なあの土地の… ある情報ってやつを… 折りの中の頭が握ってやがる。 ある情報。 ああ。 お前そいつを頭から探り出せ。 うまくやりゃ組手の将来を俺が約束してやる。 あの人の上さか。 お前に裏切られるとは思ってねえからな。 高生員2万5千の登場代。 その直径へ登場代にね。 乗し上がったとなるが大社出世だ。 それに… 例の殺しの信犯にも渡してやる。 やっぱり… あんたが俺をはめたんだな。 さあな。 ただこの話をけりゃ、 おめえは確実に無所行きだ。 俺につくか。 もう先のねえ風間につくか。 好きな方を選べ。 だが返事は今だ。 この場でしよう。 クセな兄貴。 なんだ? あんたは賢いつもりで立ち回ってるんだろうが。 全然器じゃねえよ。 何? うん。 うん。 俺のこともおやつさんのことも。 あんた何もわかっちゃいね。 クー… クー… 楽しい。 この俺を敵に回すのか? 本当にその覚悟があるんだろうが。 覚悟ならありますよ。 それが… 極道ってもんでしまえな。 ああ、ちょこ。 まず? それが… 極道ってもんでしまえな。 ああ、ちょこ。 ああ、ちょこ。 それぞうよ。 彼女は再現しながら… 怒ると言われるんだろうか。 きっと… 彼女は再現しながら… 彼女は再現しながら… ああ、ちょこ… 彼女は再現しながら… 진짜? 근데? 쓰러져 인마 어? 이 자식 봐라? 무의 차이라도 돼요? 쓰러져 아 돈 많이 주는구만 어? 혹시 깡패들은 갱승시켜줘요 제가? 뭐야 이거? 백만엔 자판기? 이거 뭔데? 드림머신이 있습니다. 1회 백만엔입니다. 이용하시겠습니까? 예? 뭔데? 위타천 모터? 이게 뭐야? 아니 위타천 모터가 뭐야? 뭔데? 미니카야? 미니카 부품 아직 무려 저기다 백만엔 쓴거야? 엑에엑에엑에엑에엑에 아 오케이 왜 이럴수 이거 왜 이럴 카자마? 너 왜 그런 곳이야? 지금... 카자마 기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어 무슨 일을 줘야 해 무슨 카자마 기사님은 그 카자마 기사님의 반대다 알겠구나 그거보다... 너는 어떻게 됐어? 도이짐마 기사님은 직접 만났어 응 그러나... 여러가지 있었어 여러가지? 직접 만나서 얘기해 알겠어 그럼 내가 카자마 기사님과 카자마 기사님을 기다려줘 빨리 빨리 카자마... 너는 카자마 기사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 너는... 카자마 기사님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카자마 기사님과 아까 얘기하셨어 카자마 기사님은... 카자마 기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도 바로 그곳에 가면 돼 꼭 찾아야지 얼마나 좋아 전화는 용건만 간단해 어디로 가야되지 도저히 우리 퀴은 언제쯤 오토바이나 전화 할수 있을까.. 어 뭐야 휴대용 티슈를 받아 휴대용 티슈는 또 뭔데 가지고 있으면 욕이 날 것 같은 휴대용 티슈다? 이게 뭐야 어? 띵거렸다 굉장히 적 있나 보다 어딨어 아닌가? 어딨어 야 나 돈 많이 필요해 얘들아 싸움 좀 걸어줘 제발 아 아 돈 마루 뭐야 이게 뭐한 거야 휴대용 머신도 뭔지 골목길은 친비라더래 그거 아닌가 양키랑 어딨어 없어? 네 돈이 많이 필요한데 싸움 좀 걸어봐 어? 1만엔 자판기? 왠지 이건 좋은 건 할 것 같아 드림머신이 있습니다 1만엔을 낸다 돌려봐 4만엔을 낸다 저건 또 뭐야 야 2만엔을 낸다 2만엔을 낸다 아 이거 다 작판 아니 다 그거 아니야? 1만엔을 낸다 와 한 번 쓰면 쿨타임이 있나 보네 이렇게 된 이상 뭐야 너 뭔데 라인은 한 50대처럼 보여가지고 죽을라고 일어나봐 아저씨 이 자식이 이게 야 이 자식들아 한 명씩 덤벼 아이고야 이것들아 야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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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일어나 9만패 9만패라고 아 피 많이 따랐네 까부지마 슬롯머신 이거 못하나? 아직 못하는건가? 플레이스팟 인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마작을 즐기... 아 마작 어려운데 좋아하긴 하는데 어려운데 아 야쿠자가 뭐 100미터 달리면 숨을 헉거리냐 말도 안돼 아 참 승차역 오면 475인입니다 맨날 470mm 어디로 가야돼? 아 택시를 타는게 아니구나? 못봤네 비켜 여기선 이 시키가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 맛있겠다 근데 뭐야 이거? 당면에 차슈에 수박 까먹냐? 라면도 아니고 뭐야 저게 야 키류 빨리 비켜봐 저 음식이 뭔지가 궁금해 난 지금 죄송합니다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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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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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다르가 이미 더 힐끄러야 하느냐 음.. 딱히 없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100억이나 썼는데 각자 크즈 소유자가 좋은데 대체 혹시 카자마 아니야? 이런 내용을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명을 죽여야 돼 지금의 상황이 확실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죽는 경우는 그래서 그의 아버지들에게도 함께 죽을 수 있으며 아버지들의 아버지들도 다 지내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쫓아내겠지, 전설 2위인데 하몬? 하몬 하몬당은 건달의 말로로 노숙자지 그럴만하지, 자살할 수 있지 그치, 당할 일이 없지 그니까 대여준 빨리 끝내봐, 이거들아 신犯인을 지키는 필요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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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객상 이렇게 난데? 아까 빠져들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하지만, 그쵸 그쵸 그러니깐 그쵸 길도 이게 이게 그것은 지금 도움이 지금 그렇게 혼자서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혼자 의리 있는 척하지 말고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고구도우가 아쉬워라 키리오 오 마에 도니가 고오리 투르노 세균 도시 키리오 스케어 구미에서 나오는 자고 신한인의 이바시오 하카세 사설 탐정이냐 사설 탐정이냐 사설 탐정이냐 사설 탐정이냐 사설 탐정이냐 사설 탐정 도니가 정리할 수 없지만 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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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붙여하려는 것은 그 다이어트는 가고 공고룡각의 주체와 깊어 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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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죽는다고 정해졌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는 마스프레 인식이 이제 그녀의 주무소에 갈게요 불쌍해! 너! 야견이 나지 않나! 불쌍해! 불쌍해! 다른 사람은 없네 그는 마음대로 이끄고 내가 볼 수 없지 않나요 불쌍해! 불쌍해! 키르 수염 없으니까 좀 어색하다 인식이 야마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나요? 옳지 않나, 옳지 않나? 저희들은 카자마의 아버지에게 극동이 되어있는 한파몬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저희들은 각오가 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을 왜 쓱낼 때마다 책상을 그듣자 아니 탁자를 꼭 그려야겠어? 아무래도 카자마의 아버지에게 저희들은 저희들은 이끌어 이... 이끌어! 저희들은 카자마키 차라리 차라리 저희들은 그녀를 이끌어 될 것 같음 보석이.. 맛있다.. 너 어차피 동성에 못나가 절대 토적화에 못나가 윤곽같이 3인가에서 나간단 말이야 지금 본부로 바로 가면 보석같은거 하는거 아니야? 근데 공중전화에서 일일이 저장하는 방식은 풀스2때랑 똑같네 요즘 게임이니까 자동저장같은거 지원할줄 알아봐 왜구만 시리즈에 푸젠된거야? 이게 또 깜빡거려 뭔데? 뭐있는데 주변에 공중전화 공중전화 형 소중전화 공중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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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나 깜짝놈 왜.. 오옹... 어에 쟤는 죽였어... 내가 쟈는 거 같다... 지금 너로 다 복uned 드린 게... 다른 사람이야 지금 다시 전인분이야 너희도 약후자이네 그러면 내가 약후자에 낳을 수 없는 지식은 없지 기유 중고생 때부터 야쿠자 달라고 했던가? 에이, 착실하게 살지 아아.... 보고 잘한 게 그런 거니까 쓸 수 있어 마아 지금 당신은 무엇을 생각해? 《ボーッとしてただけ》 《ボーッとしてただけ》 《 conhe像0은》 《 acáではなくても分体験》 《適宜に刺すすぎずleg気度をirk tousしないってたはず》 お前を変えてたのもの — 《適宜にする他の時計画感は原因》 《海人大丈夫》 Über 18% wars 오늘의 상처를 살펴봐요 오늘의 상처를 보고 계신가요? 도와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의 상처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상처를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상처를 보고 계신가요? 어? 회사님한테 전달해 키리오 카즈마가 사카즈기를 전달하려고 했잖아 기.. 키리오.. 에.. 혼키스까? 응 대충 들었을거 아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무리 말단이라도 죄송하지만 이시키 너는 또 가르쳐 진짜야 키리오 그미초로 말할게 죽을때 죽을때가 세이제 기용히 해봅시다 너는 그렇게 말할거야 바카여로가 바카여로가 다시 교다이 근데 그 교다이가 1편에서 여자 하나때메 배신을 하고 여자 하나때메 배신을 하고 아아 이자식은 조장주제 해봤자 서열 3이면서 이자식은 조장주제 도지맛 이상하게 펜 도지맛 회상처럼 부러 고소스네 진짜데 슈 미세먼 대사 도지맛 미세먼 미세먼 무언작 다미 그미초로 대사 문のお願いに上がりました。 お取り継ぎ願います。 クゼの兄貴。 ああ。 残念だったな。 土曜の8時じゃダメだ。 親父のお気に入りのテレビの時間なんでな。 話だったら、代わりに俺が聞いてやる。 お父さん。 えんこも詰めてねえじゃねえが。 手ぶらで組み抜けなければならない。 お父さん、ごくどなめてんのか? ああ。 あんたと話に来たわけじゃねえ。 ああ。 組長はどこにいるんだ。 今現場で組みしきってんのはこの俺だ。 口の聞き方には気をつけるわよ。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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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だ。 ああ。 えんこは詰めねえわ。 かねも持ってごねえ。 ああいさつだけで、 組み抜けさせてくださいってか? ああ。 ああ? ああ。 ああ。 아... 뭐해? 학생 기분으로 시키는 것만 아마도 안 돼, 이놈 아마도 안 돼, 이놈 야 생각해, 잠시만요, 기인. 지금이면 전부 물에 넣어주세요. 카자마의 앞에서 그릇의 정보를 보내주세요. 너는 너의 삶을 수 없는 일이예요. 그 삶을. 그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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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그럼 이제 그만해 너희는 사용자에 대한 것 같다 그치? 그치? 아...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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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네다 요네다? 뭔데? 친일파같이 생겼는데? 하하하하 야 왜이렇게 음침하게 생겼냐 아 아 아 아 겁나 없애고싶다 이 자식 야 너 왜이렇게 풍신수길같이 생겼냐 암타 아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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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순 남순 한국 시 이거 나갔다고 니 입으로 말했다 진짜 너 이제 뒤졌어 나니? 아 이게 킬이지 태메 태메거리고 있어 너네 이제 끝났어 이것들 태메 아니키? 아니키? 니가 조직이나 왔다며 넌 뭐.. 넌 뭐 하나? 넌 뭐 뭐 넌 뭐 믿어. 사랑해. 잠시만. 너는 아직 말할 수 있어. 너는 없어. 너는 왜 여기에서 죽을거야. 흠.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으면 말할 수 없어. 나. 나. 손을 씻어. 목 씻고 기다리래. 목 따게. 흠. 야. 다 덤벼. 한꺼만에 덤벼. 나. 가드도 이제 쓸 줄 안다고. 각고가 있냐. 각고가 있냐. 코이. 가자. 코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러쉬 스타일로 좀 바쁘자. 불안당으로는 못 잡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맞아야돼. 덤벼. 덤벼. 이 자식아. 빠샤. 이것들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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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야. 니네. 쇼. 잠시만. 왜 이렇게 아파. 고. 야. 이 자식들아. 쇼. 쇼. 파로 좀 맞아. 둘. 셋. 빠샤. 이 자식아. 하나. 둘. 셋. 빠샤. 이 자식아. 오 두명 동시에 겹파 야 잠깐만 오 이거 소파로 패니까 타격값 쪄는데? 야 일로와 너는 이 자식아 야 도요토미 일로와 넌 또 뭐야 일로와 이 자식아 죽어 쓰러져있어 인마 하나 둘 셋 빠쌰 이 자식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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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져 인마 어 둘 셋 넷 빠쌰 이 자식들아 어 재떨이도 있네? 야 야 무기 쓰는건 아니지 좀 어? 죽도로 쓰면 어떡해 나는 재떨이 밖에 안쓰는데 어이구 이 자식아 야 일로와봐 야 너 죽도 쎄더라 아프더라 쓰러져 인마 가드 가드 인마 가드 그니까 이종격투기도 좀 그러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 1번도 이거 못써? 아 아 이쪽으로 못가는거야 어? 아아 야고베트 던지지마 이 자식이 뒤에서 재떨이로 쳐? 죽을라고 이씨 아 야 너 땜에 나 야고베트 아 여깄다 아 요네다랑 2차전이야? 하나 둘 셋 어 둘 셋 넷 빠쌰 이 자식아 한 대 더 맞아 인마 둘 셋 빠쌰 야 쓰러져 좀 아 오소이 인마 오소이 느려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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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나오면 어떡하냐 야 어어 안 돼 안 돼 얘 얘 얘 치지마 어어 씨 소파로 치면 안되지 아 참 나 둘 셋 빠쌰 어 야 치지마 치지마 아직 치지마 아직 칠 때 아냐 오오 액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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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하 진짜 와 얘 끈질기다 야 야 근데 그 와중에 또 쓰러졌어? 하나 둘 셋 넷 아 아 한놈씩 만 좀 덤빕시다 하 진짜 아 물리락 더 사올걸 알겠 2017 noget 네 어 아 아 아 터 아 아 아픈데? 점점 나 이제 피 없는데? 못찾겠는데? 괜히 하드했나? 야 죽도 죽도 줄여가지고 구웠어? 와 얘네 다 진짜 아휴 좀 쓰러져라 진짜 좀 쓰러져라 이거 혹시 잠깐만 지금 상태에서 능력치 올리면 피가 올라가나? 차나? 제발 찬다고 해줘 제발 찬다고 해줘 안차? 제발 차라 아 조금밖에 너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아냐 인마 야 건달에라도 매너가 있어야지 미안한데 나 피 좀 더 늘리자 다음부터 물약 벗어야 겠어 이것도 올려 아 이게 드롭기기구나 어떻게 가야 되는데 야 너무 많은데 일로와 너 먼저 쓰러져 아 또 야야야야 아 진짜 이러지 말자 나 여기서 죽으면 한참 뒤에서 와야돼 하지말랬지 내가 아 쟤 또 왔어 칼 들고 왔어? 어? 야 야 불러기 죽는 하아 저 미래가 없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아 아 아 죽였어 죽었어요 여기다 싸움 걸지마 아 비켜봐 아 비켜봐 물약 좀 사게 아 잡고 있는데 칼로 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alt 이쁘시네 터프니스 말고 터프니스 말고 다른거 없나? 라멘 아이고 아 한개 아니야 좀 더 사자 야 일곱개 사 일곱개 돈 많아 나 돈 많아? 가자 아 아까 좀 더 잘 썼어야 되는데 화났다 얘들아 걱정마 가자 야 내가 이번엔 다 쓸어줄게 도망갔다 건너뛰기가 안돼? 이런 이씨 건너뛰어 아 아 이거 괜히 하드로 했나? 아씨 어려운데? ㅋㅋㅋㅋ 야 다 덤벼 하나 둘 셋 아이 하나 하이씨 좀 이 개 개같은 자식 하나 둘 셋 넷 빠샤 이 자식들아 하나 둘 셋 넷 아 야 진짜 니네 이러지 말자 아 야아 이 자식들이 진짜 아까보다 더 개 굳이 같은데? 야아 야 온다 자식아 여기서 왓츠 오 흐흐흐 샷 어 아니 잠시만 둘 셋 어 하나 둘 셋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가드? 가드가 아 잡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지? 샤아 이 자식아 하 얘네 나 뽑아왔어 아 맞아 계속 나오지 한 놈 떨어뜨리고 어 쓰러져 아 일어나 아저씨 아 스킬 레벨업도 좀 해야되는데 아 참 돈이 없네 세모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니 여기선 불안당으로 바꿔 왜? 들게 있으니까 빠샤아 이 자식 이 자식아 아 근데 러시 러시도 괜찮은데 싸운 상태에서 좋지 아 근데 이게 에이 가자 어 이쪽이야 아 내 히트 포인트 아까워 아 히트 게이지 아까워 빨리 나와 어? 어허 이 자식이 셋 넷 아씨야 이 자식아 하나 둘 셋 넷 이 자식아 어 이 자식아 어 어 이렇게 아 이리 어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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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오케이 가득 풀어 임마 야 나와 야 칼둔놈 나와 아 어 아 발로 쳤어야 되는데 어 우와 겁나 아프다 야 도시락 하나 먹자 어 아 뭐 안 잡혀 아 아 뭐 아 안되겠다 러쉬가 낫겠다 발로 발켜 임마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하 근성 반격 진짜 야 보스도 근성 반격을 쓰네 제로는 일어나 맞아 일어나질 마 그냥 아 아 요네다 진짜 아 이토록 아니 도요토미 같은 형 용의다 이토록 응 아 용의다 디노 Muhammad 용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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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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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아 오 Healthcare 제재 의왼 아 어 어 어 으 어 얍 백잽 나도 좀 가르쳐주면 안되냐? 아아 이 야씨 하나 둘 셋 넷 타이어 잉고! 일어나지마 한 대 맞어 한 대 또 맞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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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하 어렵구만 이게 아 이 그 Jirel 에 에이 별거 아니네 중간 모습에서 죽었었지만 별거 아니네 솔직히 너보다 요네다가 더 무섭던데 너무 바퀴벌레 같았어 버리고 갈거 같은데? 교달이가? 어? 뭐야 카자마야? 오 어? 아 도지마다 도지마 조장이다 좋아하는 티비프로 끝났나보네 도지마소이 이 아저씨가 원인가 투에서 죽었던가? 다른 아저씨인가? 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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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였다니까 다 도지마 도지마 ε 내가 무슨 일을 말하는지 말아버리아! 아버지! 이것은 내가 깊이 깊을 수 있어! 이것은... 아버지에게 맥락하지 않을까? 너... 형님의 손에 손을 대겠는가? 키리우는 당신의 최종으로... 손을 넘어갔지 않았나? 그 말은... いや、俺らしちゃません! 親父に向かって嘘は良くねえな。 兄弟。 売りが 없ねえ。 俺もはっきり聞きました。 キリュウはもう組を抜けた人間だ。 それを殺すのに親父の許しはいらない。 そう言ってましたよね、クゼの兄貴。 恨みんな。 クゼ。 このような気がなく、無法生まれる気がする。 Q. 겁나 쪽팔리겠다 rece genuine 정말 쪽팔리겠다 와 아 그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는 지갑말은 지키네 아 그래도 몸 좋다 비열하게 생겼는데 우리의 어르신이 한 번 말한 말이야 킬리우, 카즈마 오늘, 동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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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 감사합니다 킬리우 베라가 죽었으면 좋지 않으면 좋겠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아... 자... 밥을 먹으려나? 네 동지마 크리쇼! 너가 그리스마 크리쇼 무슨 일이야? 何 하나? 絶対に俺があの人そばで男を殺した犯人を捕まえます それで俺と風間のエッサンの身の潰白を・・・ そう吧 その必要はない でも犯人は。 犯人? そんなのはサツが勝手に探す。お前はもう仇だ。 それじゃけじめがつきません。 けじめ? だからてめぇは仇だろうが。今更ごちゃごちゃうるせんだ。 お前は自分の不定義があると認めるところはあるんだろう? はい。少なくとも自分があの場所で追い込みかけなければ。 ひょっとしたらこんなことには。 だから波紋を申し出た。 そうです。 安心しろ。けじめならきっちり取ってもらうさ。 えっ。風間が拾ってきたガキ、キリュウ。 お前の不定義であの土地に手が出しづらくなっちまった。 その責任は風間にとってもよ。 お前もさっきまで極道だったんだ。 この理屈は分かるだろう。 どうしまくみちょう。 極道は一度身引いたらしまいだ。 お前は、かたぎとして幸せになる道でも探すんだな。 どうすればいいんだ。 じゃあ俺は。 どうすればいいんだ。 どうすればいいんだ。 日々はこうやってやるんだ。 あるまではこうやってやるんだ。 立てますか。 このままだと風邪をひいてしまいますよ。 私は、たちばなと申します。 たちばな。 あなたが今置かれている状況はすべて承知しています。 私は、あなたと会うこの時を、 ずっと前から待っていたんです。 待っていたんです。 少しだけ話を聞いていただけませんか? キリュウ、カズマさん。 オーケー。 マメンが上がってきてたんだよ。 この作品。 マメンが上手く。 だったんですよね。 マメン。 マメン。 マメンはちょっと負わなかったんですよね。 戦闘の1200万ね。 チャプトクリア100万を。 あなたが今は本当に負わなかったんですよね。 あなたが1の全部で利用すると、 1챕터에서 이게 국회의원 급여가 109만 1000엔이니까 그 월급을 11개월분으로 받은거야 한번에 어마어마어마 이래서 건달건달했나보라 야쿠샤들이 궁극기 궁극기 궁극기